안녕하세요 유럽 문화를 속살까지 깊숙이 보여드리는 고품격 문화교양 채널 탐위주의적 탐위주의 탐이타미입니다. 앞서 몇차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대로 프랑크프루트는 은행의 도시입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고층 빌딩이 질비한 현대적인 도시죠.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돈 많은 주류 비즈니스 바로 은행들의 곳입니다. 독일을 넘어 전유럽의 금융중심이다 보니까 유럽중앙은행인 인스이비도 이곳에 있죠. 미국의 아니 세계의 금융중심은 뉴욕이죠. 뉴욕의 금융은 주로 아이비가 주도를 합니다만 프랑크프루트는 뉴욕에 비해서는 12의 비중이 큰게 차이가 아닐까 해요. 그러다보니까 뉴욕의 금융가에는 증권맨들이 많고 분초를 다투는 엄청나게 바쁜 그들의 점심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죠. 샌드위치로 대표되는 뉴욕 증권맨들의 런치 프랑크프루트에도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바쁘게 일을 하는 곳이라서 그들만의 비즈니스 런치가 있습니다. 우선 뉴욕의 증권가는 맨하튼이 있죠. 그래서 맨하튼이라고 하면 누구나 증권가를 떠올립니다. 프랑크프루트 은행가들은 마인강변의 은행 본사들이 모여있는 이 고층 빌딩 밀집군을 맨하튼에 빗대어 마인하튼이라고 부릅니다. 프랑크프루트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강이 바로 마인강이라서 이 지역을 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프루트의 풀 네임이 프랑크프루트 암 마인이에요. 마인강변의 프랑크프루트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베를린 동쪽 저 폴란드 국경 근처에도 프랑크프루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마인하튼의 비즈니스 런치는 뭘까요? 바로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나라답게 소세지로 점심을 급히 때우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네에 장이 설 때 주로 사 먹게 되는 구운 소세지가 아니라 커리 소세지를 먹습니다. 커리 소세지는 사실 베를린이 원조거든요. 동서분단 시절에 중립지역이었던 수도 베를린도 동서로 나눠졌었거든요. 동동네에 위치한 서베를린은 허가된 도로를 제외하면 완전히 동독 속에 갇혀있던 섬 같은 곳이었다 보니까 항상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때 서독에 주둔 중인 영국군들에 의해서 커리가 독일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착취하면서 인도의 전통음식인 가람마샬라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영국 해군의 전투식량으로 썼습니다. 남의 전통문화를 자기들의 상업화 시켜서 커리를 만든 거죠. 역시 악의 축은 영국이에요. 동독에 둘러싸여서 항상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서베를린 주민들이 영국군에게 얻은 커리 가루를 소세지 위에 뿌려 먹으며 이 음식을 탄생시킨 거예요. 알고보면 우리 부대찌개처럼 전쟁이 나온 고난의 음식이었던 거죠. 왠지 좀 찡해지는 기분이 들죠. 주문은 대부분 세트 메뉴로 하게 되는데요. 소세지는 커리 가루의 맵기 정도를 정하면 먹기 좋게 잘라서 커리 가루를 뿌려주고요. 여기에 감자튀김. 감자튀김에는 무조건 마요네즈입니다. 케찹 아니에요. 콜라, 독일빵 브라우트 한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대단할 건 없는 음식이지만 베를린에서는 길거리 음식으로 프랑크프루트 은행가에서는 영상처럼 서서 후딱 먹고 들어가 일하는 비즈니스 런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도 독일 동료들과 먹을 때는 거의 서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바빠도 왠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 잠시 프랑크프루트에서 커리 부호스트를 급하게 먹으면서 은행 설립 프로젝트에 막 열중했었던 그런 추억에 잠깐 잠겨 보았던 탐이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